비밀 비밀 봤을 때 어땠어, 어제? 비밀 봤을 때? 어 오, 살짝 물어본다 떠보네 어제 그 무속인 있는 거 말하는 거지? 응응응 어, 내가 떨린다 아, 그렇구나 미켈 오빠는 적당한 충격을 받았던데? 놀랍지 왜냐면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다는데 내가 뭐 난 신기하던데 어떤 게? 무속인이? 아, 내가 진짜 무속인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구나 너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너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오우 우와 오우 오우 나? 그런가? 침착해 침착해 나라고 생각했어? 아니, 나는 나는 뭐 사실 뭐 진짜 동곡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아휴 약간 데이빗 쓸 생각을 하기는 할 수 없는 거야 와, 진짜 놀랐을 것 같은데? 와, 얼마나 놀랄까? 와 별개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 왜 거짓말 거짓말 내가 이렇게 그